광주시가 일하는 청년들의 생활 안정을 돕기 위해 소액 단기 저축을 지원하는 청년 비상금 통장 참여자를 모집합니다. 청년 비상금 통장은 청년이 매달 10만 원을 10달 동안 저축하면 시가 100만 원을 더해 200만 원을 마련해주는 사업으로 청년 소액 대출이 부채로 이어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만들어졌습니다. 참여 대상은 광주에 거주하는 만 19세에서 39세까지의 근로 청년으로 세전 근로소득이 60만 2천 원 이상, 167만 2,105원 이하의 청년이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